도전하는 리메이크곡은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나미 선배님과 공유로비 선배님께서 리메이크 하셨던 슬픈 인형. 슬픈 인형! 혹시 원곡인 나미씨의 슬픈 인형 버전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양진씨 계시고 안성훈씨 계시고 아마 정말 일부만 계실 것 같아요 진짜. 왜 조용히 계시는 거였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신이도 조용히. 모르시나요? 모를 리가 없는데? 아니, 대비한 사람은 안 되시고 모르겠습니다. 솔지 버전의 슬픈 인형. 이 리메이크 되는 오늘 뭔가 다른 포인트가 있을까요? 좀 담백함을 살리려고 했어요. 담백함? 진짜 가사에 초점을 두고 들으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담백하면 손두부 아니면 평양 냉면 냉면? 손두부 정도, 손두부 정도. 간장 뿌려, 안 뿌려요? 간장 안 뿌려요. 많이 담백한데? 많이 담백하네. 많이 담백하네. 자, 이제 2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의 명곡 레전드 리메이크 특집의 최고 참 원로 가수로 자리를 입내 주셨습니다. 명품 보컬 여신 솔지 문으로 출발! 누나 화이팅! 누나 화이팅! 누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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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우 씨 인철 씨 무대 너무너무 잘 봤고요. 제 무대도 열심히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솔지 님 화이팅이고요. 하지만 우리 후배들께 살짝만 양보만 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솔지 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유 Sr. 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